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혀고 노래 혀고의 제목이 누구? 폴 고맙습니다 가자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고맙습니다 덥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지금 Yes or Yes Yes or Yes 트와이스 노래요?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지금 이 곡 다희의 이쯤인데 고맙습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혹시 고맙습니다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 저요? 고맙습니다 샐러드 데이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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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들으세요? And My Worst Prelude And My Worst Pink Sweat 아 그 아이유 에잇 듣고 있어요? 에잇? 아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저 릴러마이즈의 단추요 릴러마이즈의 단추요? 네 잘 못 이워줬네 그렇게 끝까지 근데 어디서 오나요? 유튜브 촬영중인데 저희가 아직 채널을 안만들어서 아이유 생명 첫 촬영 중 아 예 생명 아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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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지금요? 지금 비비의 파도 비비? 파도라는 노래 듣고 노래 제목이 파도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네?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신용재 오늘 신용재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보다 나 싫것만 같아 오늘이 지금 어떤 노래 듣고 계세요? 아 제가 어? 러시아 러시아 노래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튜브 유튜브 업로드 좋아하는 노래 오키도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노래를 들으셨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노래 들으세요? 저 지금 음파음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거에요? 응 이렇게 하고 끝날거에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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